카메라 왼쪽이예요 왜 안 넘어져? 왜 쓰러져? 왜 쓰러져? 요 한 녀석 못 땐 걸 배웠구나 어떡해, 너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돼? 어머나, 어떡해, 죄송해요 머리가 안 넘어 어떡해, 내게 너무 힘들어 아니, 여자는 그렇게 세게는 못 때리지만 소리가 나야 되니까 손가락을 쓰지 말고 손바닥으로 소리를 내달라고 모니터만 해 아니, 아니, 괜찮아요 여기 오면 저기 앉아계신 분 어, 재민씨 어, 주민, 재민씨 예, 예, 예 이렇게 잡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뽑으시다가 어, 재민씨 축하해요 어, 재민씨 축하해요 어어, 싸웠어 나 이쪽으로 여기로 들어왔어 아, 반대쪽으로 그렇지, 넌 눈 돌리면 안 되지 라임이 형들은 이걸 대신해야지 뒤로 돌아갈게 군대 안 먹다가 너 내려가지 내려가지 아, 제가요? 응 뭔가 그렇지 상에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따가 이제 딱 돌아가지고 응, 이뻤어 우리 장면이 이뻤어 이거 좀 이따가 뭐, 농담 하나 하나 있잖아 하나 하나 또 무슨 소리가 허리 아파 응, 허리 이러고 있다가 정말 아, 이뻐 지금 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잖아 응 멋있다, 닌자고구 같고 진짜 싸웠어 야 야 영화의 줄거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좀 격정적인 사랑의 순간을 오늘 포스터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context 시점을 찾아서 한 입에 이 시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절이 엉 여 근데 네 간단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